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얼마전에 수중에 가진거라곤 500만원 뿐이지만 여친이 결혼을 안해준다고 난동부리던 그 사연 기억나시죠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반대 보죠 제목 저희 남친은 8천만원 모았구요 저는 수중에 480만원 뿐이지만 그래도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4년 넘게 지금까지도 청혼을 안해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원지 남친이 모은 돈 8천 나는 500만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최종 학력 고졸에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증 하나 없는 나를 전부 다 괜찮다며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준 우리 남친 그리고 그런 남자와 벌써 연애만 4년 반을 넘게 했는데요 건설업에 종사중인 남친은 갈수록 연봉이 올랐고 최근 살짝 물어보니까 8천만원 조금 넘게 모았다고 하네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땐 분명 하나도 없었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 학자금 등 여러가지 빚이 있었고 그걸 다 갚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런 반면 저는 또 계약직이 끝나고 백수 상태로 모은 돈 다 까먹고 통장에 480만원 남았는데요 그리고 이러는 사이 나이는 점점 차올라 저는 벌써 33살이 됐으며 이제 36살인 남친은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또 악착같이 일을 하는 중인데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랄까 아무리 봐도 그래요 저와의 결혼을 위해 돈을 모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진마련을 위한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보통 36살 남자면 여친을 위해서 그것도 4년을 넘게 만난 여친인데 당연히 청혼해야지 맞잖아 아니 그런거 다 떠나서 그냥 자기 나이를 위해서든 뭐든 연인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는게 그게 기본 상식일텐데 이 남자는 벌써 4년 넘는 동안 아무 말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해도 괜찮은가 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저한테 사랑을 주는 건 변함이 없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 남자가 아무 기념일도 아닌데 평소 제가 좋아하던 브랜드의 운동화를 깜짝 선물로 줬습니다 취업 안되는거 걱정하지 말고 꼭 잘될거라는 위로와 함께 말이죠 근데 이게요 돈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건지 만약 나한테 돈이 많았다면 이렇게 운동화가 아니라 청혼과 함께 결혼 반지를 끼워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드는 중입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큰 공장단지가 있구요 그런 영향 때문에 남초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해서 제 주변에 시집을 빨리 간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딱 저 혼자만 남은 느낌이 들고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하루종일 울적해집니다 자기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들 인별을 통해 보면 정말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마 저에겐 꿈같은 일이겠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그것도 제 스스로 주눅이 드는걸 보면 남친과의 결혼이 엄청나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남친은 계속 깜깜 무소식이고 정말 우울하네요 이제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이 남자 마음은 뭐죠? 댓글 1번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안정된 가정 꾸리는 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런 만큼 쓴이 남친도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답안 나이는 있고 돈은 없는 백수 애인과 결혼을 꿈꾸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2번 솔직히 말해줄까? 네 남친 말이야 대가리에 꽃밭 들어찬 붕어가 아닌 이상 33살에 500도 못 모은 너랑 결혼을 생각하겠냐? 역지사지 반대 상황이면 너는 결혼할 거야? 아마 개쌍 욕하면서 여기다 글 쓰고 있겠지 남친이 미쳤다고 대댓글 그래도 여자가 진짜 연예인급이면 가능하긴 하죠 2번 미친 고작 8천으로 연예인급을 찾고 있네 돌았니? 그리고 그 8천 온전히 여자한테 다 쓰는 돈이 아니라 분명 지 명의의 집일 뿐이지 안 그래? 그런데 고작 8천짜리 집 해오는 평범한 남자한테 미쳤다고 시집을 가냐? 여자가 병신인 줄 알아? 4대 3번 뭔 소리야? 사람 나이 33살에 백수 애다 그리고 수중에 480이 전부면 병신 맞는 것 같은데 말이야 4번 하고도 인형 끊어버리지 싶네요 에라이 미친 여자야 4번 33살에 500 이거 진짜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거 아닌가? 고졸이란 핑계 대지 마라 졸업하고 10년 뒤에 10년을 놀고 29살부터 월 100만원씩만 모아도 벌써 5천원 모았다 알았냐? 그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그걸 다 써봐 얼른 5번 야 인생 진짜 개 한심하네 암만 고조로의 계약직이라도 그래 꾸준히 모았으면 지금 니 수중에 고작 500만원만 있었겠냐? 최소 5천만원은 있었겠지 보니까 집안 가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쓸 거 다 쓰고 실컷 쳐놀았다 이거지 게다가 구직활동도 열심히 안하고 쳐놀기만 하니까 돈이 모일 리가 있냐? 어? 당연히 안 모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띵가 띵가 그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그런 너를 취집시켜준다고 해서 그건 열심히 하겠냐고 아니 사실 너한텐 취집이란 말도 아까워 니 말 맞다나 남자가 건설사에서 일을 한다면 독박 육아 독박 살림 100% 당첨인데 니 눈깔엔 그게 쉬워 보이디? 어이가 없네 내 분명히 장담하는데 니 계약직이라는 것보다 그 취집생활이 두배 아니 세배는 훨씬 더 힘들거야 그래서 졸라 징징거리다가 해고당하는거지 뭐 법원에서 6번 근데 이게요 뭐 미신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신발은 그거 신고 도망간다고 연인들끼리 선물로 안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젝글 헐 그러네 나도 이거 들어본적 있어요 그럼 이거 혹시 뭐야 제발 먼저 떠나가라고 눈치준거 아닌가? 끌 끌 끌 끌 끌 야 이 그지같은 년아 좀 알아서 가라 이거 말이죠 7번 그래도 여기가 여초사이트라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구만? 얼마전에 500가진 남자가 뭐 여친이 결혼을 안해준다 이딴걸 올렸을땐 거의 뭐 폭격수준이더만 야 그랬죠 8번 양심이 있다면 남자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나이에 500도 없는 여자랑 결혼? 뭐? 남친이 프로포즈를 안해줘서 슬프다고? 헐 꼭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너하고 비슷한 남자를 찾아요 뭐 양아치같은 애들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던가 보아하니 애 낳고 어쩌고 전업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일단 님 돈으로 집에 10원도 못 벗대는거 그건 그렇다 쳐도 가전은 살 수 있습니까? 식장 쓰더면 어쩔거야? 그냥 몸통이 하나 들고 가는 꼴인데 요즘같은 백세시대에 님을 70년간 먹여살려라 야 이 여자 꿈도 참 야무지다 미친건가? 응? 9번 아휴 딱 봐도 그래요 남자는 결혼생각 1도 없는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생 취집은 실패로군요 힘내세요 10번 야 이 와중에 은근히 남짓한 하는것 개웃기는구만 저번에 그때 개하고 둘이 이게 맺어주면 참 어울리겠네요 천만원 가지고 시작하는거야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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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